지금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본교재 문제풀이라고 하고요 본교재 문제풀이가 끝난 해당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본교재 워크북 문제풀이 했는 거 뭐 한 다음에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워크북 풀라고 했죠 멍하니 뭐 해야 될지 몰라갖고 헐레벌레 헐레벌레 하고 왔다 했지 말고요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1번 준옥 자 이거를 못 읽는다는 게 난 정말 중학교 1학년이 코하고 인 아 코인 아니야 코인 there is a coin in the box 계속해서 민철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라고 물었는데 벤치가 있다면 뭐라고 답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3번 3번 최빈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청룡 there is a dog on the sofa there is a dog on the sofa there is a dog on the sofa There is a bench in the park There is a bench in the park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There is a bench in the park There is a bench that is there Yes, there is a bench There and there is a bench 아무것도 안넣었다 당연히 덜을 넣을 수가 없죠 왜 덜을 넣을 수 없을까 그래서 민철 왜 덜을 넣을 수 없나요 영어선생님이 넣지 말랬어요 왜 덜을 넣을 수 없나요 그렇죠 처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물었냐 벤치가 있냐 공원에 라고 물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대방에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공원에 벤치가 있다고 몇 번째로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벤치가 있냐고 물었어요 이 사람은 벤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사람은 아예 몰라 그럼 대답해주는 사람은 벤치가 있다고 처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하고 나서 얘기하지 뭐 다 하고 나서 there is랑 there are 뒤에 여기에 어디에 라는 질문들이 좀 나올 건데 여기 여기 말고 여기에 어떤 것이 있을 건데 여기에는 절대로 뭘 붙인 게 하나도 안 나온다는 사실 눈치챘는지 좀 이따 물어볼게요 뭐가 있다 어디에 나올 건데 어디에 라는 말에는 그 녀석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녀석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절대로 그 녀석이 못 들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을 거야 여기는 당연히 그 녀석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절대로 그 녀석이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 둘이 셋째 문제 풀면서 모래 이런 분위기네요 자 그래서 매니페쉬 요거 매니페쉬는 우리가 뭐의 전설 누구 전설 누구 전설 양사슨 물고기의 전설이 있죠 그쵸 어떤 어부가 그쵸 잠이 안 와서 아이차 어떤 참 양치기가 잠에 안 와서 양을 세다가 아 짜증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막 성질냈죠 그쵸 그쵸 어떤 또 사냥꾼이 잠에 안 와서 사슴을 세다가 아이씨 J-O-L-A 짜증나 이러면서 그쵸 아이 J-O-L-A 짜증나 이러면서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부가 어떤 어부가 잠에 안 와서 물고기 세다가 아이 J-O-L-A 짜증나 이러면서 그래서 문법이 바뀌었죠 그쵸 양사슨 물고기의 전설이 뭐예요 그쵸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를 안 붙인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매니북 북스 머니 중에서 뭐 같은 거야 지금 매니북스 같은 거죠 어떻게 이게 매니북 같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매니북입니까 매니북스지 매니피쉬는 매니북 같은 거야 매니북스 같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양사슨 물고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네 투피쉬야 투피쉬즈야 매니북이야 매니북스야 매니피쉬야 머치피쉬야 매니피쉬즈야 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셀 수 있는데 단복수 형태가 S를 안 붙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니피쉬는 데이니까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바다에는 뭐 일단 뭐 하나씩 해석하면 there is a coin 누가다 동전이 있다 어디에 그 상자 안에 상자 그 상자 안에 동전 하나 들어있어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아까 했고 there are many fish 누가다 누가다 우리말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누가다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저기애라고 한 사람 셀프 딱밤 좀 때려주시고요 내가 절대로 there가 저기애가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뜻도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있다 어디에 바다에 there is a dog 누가다 개가 있다 개가 없다 어디에 소파 위에 그 소파 위엔 개가 없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야 are there chopsticks 누가다 젓가락들이 있니 어디에 식탁 위에 식탁 위에 젓가락 있어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이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내가 엄마를 안도와드리고 놀고 있어가지고 없어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다 no there aren't 까지만 해도 상관없겠죠 no there aren't 없어요 조금 엄마가 성질내면서 뭐했어 빨리 숟가락 젓가락 나 그러겠죠 are there chopsticks on the sofa no there aren't chopsticks on the table 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죠 틀리게 읽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1번 채빈 there are four cities in Korea 자민 2번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계속해서 청룡 there are some watches in my back 오케이 민철 there isn't only water in the glass 오케이 그래서 glass의 뜻은 둘 중에 뭐다 잔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4번 there isn't only water의 뜻은 뭐고 there isn't only water 누가다 오직 물만 있다 아 a glass of water가 보이는 모양이네요 한 잔에 물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물이 없다는 예를 뜻을 안 넣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물이 없다 오직 물이 없다 그렇죠 단어 뜻을 늘어놓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오직 물이 없다가 뭔 소린데 그거 오직 물이 없다는 뭔데 there isn't only water 오직 물이 없다 그래 단어를 늘어놓으면 그렇게 해석하겠네요 그럼 오직 물이 없다 맞다 치자 그래 그럼 무슨 뜻이야 잔에 물이 없다는 얘기야 잔에 물이 없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겠다 아 잔에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물이 없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there isn't water라 했겠지 그냥 물이 없다 there isn't water 물이 없다 there isn't water 단지 오직 뭐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단어 없다 오직 물이 없다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물만 있는 건 아니다 물만 들어있는 건 아니다 there isn't only water 오직 물만 있는 건 아니야 there isn't only water 물만 들어있는 건 아니야 there isn't only water only in the glass 그 잔 속에는 오직 물만 들어있는 건 아니다 그럼 뭐 얼음이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there is some ice there isn't only water there is some ice in the glass 라든지 there is some... 뭐할 거야 there are some fruits 과일이 같이 들어있다 과일 주스 과일 주스인가 봐 문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과일도 좀 같이 들어있어요 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only water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총 아홉 문장을 봤는데요 내가 좀 색깔을 좀 칠하고 싶어 동사에다가 하늘색을 칠하고 명사 아 명사? 명사라고 하면 안되겠다 주어에다가 초록색 칠하고 동사에 하늘색을 칠한다면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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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요 그 다음에 주어는 어디다?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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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못 지렸다 그쵸?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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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여기도 똑같이 색깔을 칠하면 어떻게 되겠다 일단 하늘색은 어디다 칠할 것 같아 she is happy is happy에다가 칠하고 아이고 그쵸? 선생님은 그냥 이즈만 동사로 안봐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물론 이즈가 동사는 맞아 근데 나는 얘를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얜 하다시 동거리 그 다음에 저 초록색은 엄마야 저 초록색은 어디 간다? she she한테 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특이한 점이다 됐습니까? 특이하게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다 she is happy, she goes there 같은 것들이 누가 다의 구조로 주어 다음의 동사가 오는데 이상하게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몇번째 얘기해주거나 몇번째 물어볼 때 첫번째로 물어보거나 첫번째로 얘기해줄 때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정보를 묻거나 또는 정보를 줄 때 그때는 there 로 시작하는데 there만 가지고 is가 올지 are가 올지를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there만 쳐다보고 is가 올지 are가 올지를 정하는 놈은 그렇죠 누구 빤스 입은 놈? 점쟁이 빤스 입고 있는거죠 됐습니까? 뭐가 올지 미리 다 아는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점집가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 물어보고 그러면 되겠어? 안되겠죠 됐습니까?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full한 대답 듣고 싶어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라는 표현에서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일단 뜻은 뭐에요?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의 뜻은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사계절이 있다 사계절이 있다 한국에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거죠 자 그렇다면 fo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얼마나 많은 계절이 있니? 한국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미리 좀 준비해놓을꺼 그치 나와라 짠 그러면 한국에 사계절이 몇개 있는지 묻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묻겠다? 영어로 뭐라고 묻겠다? 욕할 뻔했다 how many seasons is there in korea 에서 한군데 꽂혀야죠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절 how many seasons 몇개의 계절 몇개의 계절 또 딴 얘기하는줄 안다 또 몇개의 계절 how many seasons 몇권의 책 ok 그래서 how many seasons 가 are there 있니 한개 있는지 묻고 있어 여러개 있는지 묻고 있어 그래서 is there are there ok many books 뭐니 됐습니까? 그럼 이거 단수야 복수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거 해볼까 사장님 사장님 네 저 그 시간 오죠 네 예 야 너 주머니에 여러분들 학교 가때마다 맨날 친구들이 정겹게 물어보는 말이잖아 야 주머니 얼마있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uch 어우 눈치챘네 how much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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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돈 했고 이제 있니 is there in your pocke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머치 머니 단수 복수 머치 머니 단수 복수 머치 머니 그래서 있니 할 때 이번엔 뭐야 is there 머치 머니 in there in your pock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친구한테 어 나 오늘 한 50만원 정도 있는데 자랑하면 좋겠죠 됐습니까? 아 나 한 50만원 있어 왜 너 한 10만원 빌려줄까? 오케이 그럼 되겠어요? 미친거죠 미친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re there sandwiches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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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들이 있냐 라고 묻고 있네요 어디에 여기 cuál 새ossing 하 tre 쓰레 얼마나 눌 mı 이 도 고 다른 지금부터 와 이렇게 오래 걸린다. 무슨 그 군뱅이들 같아. 아 나 군뱅이는 빠르다. 군뱅이들 안 키워봤지. 나 군뱅이 키워봤는데 연락 빨라. There are some watches. 누가다. 몇 개의 시계가 있다. 어디에. 내 가방 안에는. There isn't only water. 누가다. There isn't only water. 아까 가르쳐줬는데 또. 물만이 있지는 않. 그렇죠. 물만 있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네는 물밖에 안 들어있어 하고 싶으면. 잔 속에 물밖에 안. 자꾸 좋은 사람 내가 자꾸 시킬게. 잔 속에 물만 들어있어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을까? There is only water in the glass.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 칼질 하라네요. 뻔한 거 아닙니까? 딱 보자마자. 준비됐어? 꺼내. 꺼냈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이 호텔에는 누가? 10.2. 오케이. 다? 없다. 다 칼질 다 할게요. 됐습니까? 우리 오늘 초밥왕의 초밥왕. 생선. 어디에? 여기 중위에. 누가다. 누가다. 은행이. 은행이.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꿔놨네요. 됐습니까? 누가니? 은행이. 은행이. 어디에? 3번. 어디에? 여기. 누가다. 많은 그림들이. 있다. 난 누가다 그랬는데요. 많은 그림들이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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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호텔에 음식점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면 되겠다? there isn't a restaurant. 어디에? in this hotel. 하면 되겠죠? there isn't a restaurant. 식당이 없어요. 예? 그건 한국식 발음이예요. 아니요. 한국식 발음이예요. restaurant.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니? there is a bank. is there a bank? 어디에? around here. is there a bank around here? there. 여기 또 대열이 쏙 거의 사빠졌는 놈들이죠. 뭐 하는지도 모르고. there are many pictures where are on the wall. there are many pictures where are on the wall. 자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 거 꼭 뭐 공부하는 거 같아요? 한국. 문법 공부하는 거 꼭 윷놀이 규칙 공부하는 거 같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할리갈리 규칙 공부하는 거하고 문법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할리갈리 할 줄 알아요? 네. 그래 그거 규칙 배우는 거나 문법 공부하는 거나 뭐가 다른데 도대체. 아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이것도 게임으로 만들어줄게. 오징어 게임으로 만들어줄까? 틀리면 총으로 쏴버릴까?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틀린 놈은 빨리 미리 고쳐놓지.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니? 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인서. 어. 그쵸. 어미즈먼트 파크. Are there many people? 네. 놀이공원이 어미즈먼트 파크예요? 예.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어미즈먼트 파크? 그 놀이공원에는 어미즈먼트 파크. Are th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In the amusement park. 그래서 중1 때 시험 문제로 There is 해야 될 자리에 There are 해놓고 맞냐 틀렸냐 Are there 할 자리에 Is there 해놓고 맞냐 틀렸냐 시험 문제 안 틀릴 자신 있죠? 선생님 저 자랑하고 있어요. 네 뭐요? 저희 반이 이번에 영어 신청과 최고점이에요. 오 그렇군요. 됐습니까? 아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하랍니다. 또 어디에? 누가다? 고양이가 한 마리의 고양이가 다 있다. 어디에 누가다? 상단에 고양이가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어디에? 누가니? 책들이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틀린 사람은 빨리 고치지. 됐습니까? 이거 틀리면은 뭘 맞추겠다는 건데 도대체 중2시험에서 어? 이거 틀리면 도대체 뭘 맞추겠다는 건데 어? 맞출 게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틀리면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가다 there is a cat there is a cat there is a cat where in the box there is a cat in the box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완벽하게 고쳤어? 어 완벽하지? 어 물음표 당연히 했겠지? 네 당연히 물음표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예수 못 봤어 뻔해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다 뻔하냐 하는 짓이 그래서 책들이 있니? Are there books under the chair? Are there books under the chair? Where? Under the chair Are there books under the chai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뭐가 절대 안 들어가지 어? 여기에 뭐가 절대로 안 들어가지 주어가 안 들어간다 아하 여기에 있는 게 주어인데 여기에 있는 게 주어인데 왜 주어지? 누가 다 해서 내가 맨날 얘기했지 누가 다 해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문장이 주어라고 여기 있는 게 다 주어인데 주어가 안 들어가면 어떡해 그래서 여기 뭐가 안 들어가더라 바로바로 여기 더 들어간 거 있으면 지금까지 푼 문제에서 더 나온 거 있으면 내가 내가 곤장 맞을게 곤장 100대 맞을게 찾아 빨리 어 어 선생님 under the chair 더 있는데 이리 와 맞읍시다 선생님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여기까지라 그랬어 주어 자리에 더 있는 거 절대 없다 그랬어 맞으시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계속 더가 많이 나오던데 여기는 왜 나올까? 어? 여기에 더가 왜 나올까? 여기 보면 under the table in the box in the 어무지먼트 파크 on the world 뭐 around here는 뭐 이 근처에고 예? 하는 일은 도랑 같은데 근데 거리상 느낌상 가까운 느낌 들어서 도 대신에 디스를 쓰고 디스나 덫같은 지시사를 쓰면 어나 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지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배울 거야 어? 디스 북 본 적 있어? 없어? 어? 디스 북 본 적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선생님 제가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어? 디스 북을 볼 일이 없어 어? 디스 더 북 볼 일이 있을까 없을까 더 디스 북 볼 일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 지시사를 쓰면 관사가 못 온단 말로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 말로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 지시사가 나오면 손가락질하면 머리에 관이 날라간대요 왕관은 못 쓴대 됐습니까? 저 왕이 딱 있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탁 가르치는 순간 왕관이 휙 날라가는 거야 응 그리고 소유격이 와도 관사가 못 와요 소유격이요? 어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 그럼 쉽게 얘기할게 어마이북 있어? 없어? 더 어마이북 더 마이북 있어? 없어? 없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소유격이나 지시사가 나타나면 관을 못 써요 됐습니까? 어 나 더가 못 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지시사가 사용된 명사에는 관사를 쓸 수 없다 손가락질하면 관이 퓽 날라간대 됐습니까? 디스 어북 이런 거 없대 됐습니까? 디스 더 북 이런 거 없어 더 디스 북 이런 거 없어 그나저나 왜 나왔는데 그래 너할 날 아니야? 너할 날 책있냐 언더 더 체얼 그 의자 밑에 헤이 채빈 Are there books 언더 더 체얼? 어 그쵸 없네 됐습니까? 너할 날 더죠 여기 있는 더는 거의 다 너할 날 더를 쓰는 몇 가지 이유?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유 그쵸 1번 이유는 아까 게 됐습니까? 두 번째가 너할 날 문 좀 열어줄래? 됐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애들 더 좋아하는 애들 더 선 더 스카이 더 시 더 시 더 웨스트 더 사우스 더 노어스 난 동서남북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이유는 특별해졌죠 됐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게가 다 귀엽다가 아니고 아 저기 상자 안에 들어있는가 하니 너무 귀여워 더 북 아니 더 북이래 더 북이래 더 북이래 더 박스 이즈 베리 큐 이럴 때 더 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더라 또 악기를 연주한다 악기 앞에 더 쓴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I have the piano야 I have a piano야 I have the I have a piano I have a piano I play the piano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제일 지금 시급한 사람이 안 했다 그래가지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준호 또 나중에 끌고 가고 때리지 말고 됐습니까? 도로 맞는 거 아닐까? 자 이제 이 과의 제목이 뭐였더라 대명사 그렇죠 대명사인데 원래 대명사 수업에서 제일 많은 내용을 차지해야 되는 건 무슨 대명사인데 그렇지 눈치 빠르네 인칭 대명사인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책이 엉망이라서 그렇죠 이미 했기 때문이죠 자 인칭 여러분들이 뭐 인칭 대명사 이런 용어 자체가 어려워 여러분들은 인칭 대명사 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하나씩 심어놨냐 문법마다 도미노처럼 요것만 탁 넘어트리면 그 다음에 쭉 생각이 나도록 머리에 하나씩 사실 초등부 때 내가 그거 심어놨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 하면 뭐가 생각나시면 된다 앞만 길어 봤자였어 됐습니까? 걔가 인칭 대명사였어 그거 말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애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라고 일본놈들이 이름 지어가지고 짜증 난다구요 뭐하고 아무... 부정 대명사는 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나한테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일본놈들이 이상하게 이름 지어 놓은 거 하나 더 하지 무슨 대명사? 제기... 와 뭐 희한한 용어 다 간다 나 제기 대명사 어언입니까? 어언 부정관사게 어언이야 어언이 부정관사 어 근데 좋은 얘기야 부정관사랑 관련 있는 문법이 부정 대명사야 오 됐습니까? 근데 전부 다 둘 다 낫하고 나무 관계가 없었어 됐습니까? 좀 이따 이제 부정 대명사 얘기하면서 이제 어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거야 자 그래서 this 대명사 하면 뭐? 니가 새로운 별명 붙여줬잖아 삿대지 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면 가까이 있는 느낌이면 두 개 하면 되겠네 가까이 있는 느낌이면 뭐나 뭐 this나 오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that이구나 this나 these 됐습니까? 멀리 있는 느낌이면 that나 those겠지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표 참 좋아하잖아 그치? 아 진짜로? 그럼 이렇게 얘를 표로서 이해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 쓰는 내용은 누구를 쭉 쳐다보고 여기다 쓰는 거지? 얘 랑 얘를 쳐다보고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래? 가까이 가까이 그럼 여기다 쓸 내용은 얘들 쳐다보면 되겠네? 얘는 뭐? 원리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느낌일 땐 this나 d를 쓴다 그 다음에 여기다 쓸 내용은 누구 쳐다보는 거야? 얘들 둘이 쳐다보고 쓰면 되지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뭐가 될 수도 있고 he가 될 수도 있고 she가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he, she, it의 공통점은 단수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쓸놈은 얘들 둘이 쳐다보면 되겠지 여기에 뭐 쓴다? day를 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봤으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진 게 뭐냐 these books 된다 안 된다? 당연히 그렇죠? these books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these fish 된다 안 된다? 됐다 안 속네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mone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데 어우 눈치챘네 this money죠 그럼 이 얘기 하겠죠 this book books money? this money this book this money 그럼 그거를 이제 좀 말로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소유격이 나오면 관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마이북은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말로 정리해줘 this book과 this money가 된다는 걸 정리하면 this 뒤에는 그거를 좀 이제 어떤 일반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법칙으로서 this book과 this money가 된다는 걸 좀 이제 깔끔하게 멋있게 양복 차려입고 확 한마디 해봐 this book과 this money가 된다는 걸 양복 딱 맨날 주인익만 입고 딸딸이 입고 딸딸이 입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딸목 딱 입고 어 딸목 딱 입고 자 this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있어 this 위에 될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나 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this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나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걸 방금 this book, this money가 된다고 증명했잖아 그러면 these these book, this money these book, this money these book, this money 그럼 이제 양복 딱 입고 나와 자 these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들 위에는 될 수 있는 명사의 국수형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가능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설명 지금까지 했던 거 양복 입고 한마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됐습니까?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가깝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쓴다 어우 저 대사가 되게 짧네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 한 한 50cm 이내면 그때부터는 디스나 디즈 써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어떤 객관적인 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 느낌이다 됐습니까? 야 너 이거 51cm인데 왜 디스 썼어? 됐어야지 이런 거 없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디스에 대한 얘기 쭉 하고 있고 디스의 복수의 디즈란 얘기 디스나 디즈는 둘 다 이것이나 이 사람 거리나 시간상으로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들 초등 때는 전부 다 뭐 요런 거만 얘기했죠 그런데 어떤 느낌도 전달될 수 있다? 디스모닝이 그래서 뭔데? 디스모닝 디스모닝의 뜻이 뭘 것 같지?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이죠 디스모닝이 무슨 뜻이라고? 오늘 아침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디스모닝은? 어디 아침? 그날 아침이라고요 그날 아침 오늘 아침에 디스모닝 디스모닝 그날 아침에 데드모닝 그날 밤에 데드나잇 데드모닝이나 데드나잇은 무슨 시제랑 같이 쓸 것 같아? 당연히 뜻이 그날 아침에 그날 밤에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랑 쓰겠다? 과거 시제랑 쓰겠죠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가 들어있는 우리말을 한번 만들어볼래? 나는 그날 아침에 똥을 쌌다 오늘 아침에 똥 쌌단 얘기죠? 현장 우리 다음 달은 시제상태 오늘 아침에 현장이에요 나는 그날 아침에 아침을 먹지 않았다 1,2,3 중에 언제 안 먹었단 얘기일까? 난 그날 아침에 아침에 안 먹었어요 당연히 이거죠 어? 나는 그날 밤에 엄마한테 디지게 받았다 난 그날 밤 엄마한테 디지게 받았다 1,2,3 중에 무슨 느낌이야? 1번이죠 그러니까 됐이 들어가 있는 건 다 무슨 시제랑 어울리고 있어 지금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초딩 때는 거리적인 느낌만 전달되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딩이니까 이게 시간적 느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익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 모자야 이러고 있고 이건 내 모자들이야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건 내 모자다 This is my cab 이것들은 내 모자들이다 These are my cab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길 가다가 뭘 만나면 캡을 못 파면 그 다음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걸 봤다니까 그러면 집에 와갖고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죠 그래서 밤 12시에 매직 들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탁 써놓겠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아 이제 안심이야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렇죠 이거 보고 밤에 잠이 안 오죠? 잠 잘 와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아유 안심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때? 잠이 와? 아니요 그러면 머니는 놔두고 바르게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를 이즈로 바꾼다 끝났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안 하면 얘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마치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 하면 These 앞만 길어봤자 They Is My Money 말 돼? It Is My Money 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These Are My Money 를 봤어 잠이 와 안 와? 안 오죠? 그렇죠? 매직 좀 많이 칠해야 되겠네 이때는 됐습니까? 여기도 고쳐주고 여기도 고쳐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은 시간 또는 거리상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배우고 나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내내 여러분들을 조금 열심히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해서 잘 익히면 좀 귀찮다 이거 또 물어보래 아 이거 졸라 귀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고 아니면 또 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열심히 안 배운다 그러면 아 이거 졸라 어려워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너무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다 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됐이 총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아 이거 좋겠다 몇 가지 총 중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여덟 가지 That을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That이죠 That의 첫 번째 뜻은 뭐다 저 또는 저것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hat 있는데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 그렇죠 그게 바로 3번 That이죠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 I know That That Chabin is sleepy 됐습니까 No You aren't 됐습니까 Chabin is very 똘망똘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That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s not that cold 뭐라고 그랬더라 It's not that cold 아무 뜻 없는 That도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 It's not that cold 그렇죠 무슨 뜻도 있다 그렇게 까지는 이란 뜻에 이거 하는 짓이 꼭 누가 하는 짓 같다 민철이 잘 기억하고 있네 It's not that cold 하고 뭐하고 되게 비슷하다 It's not that cold 그런 것까지는 춥지 않아 It's not Very 그래서 이거 무슨 C야 그렇죠 어찌 C 부사로서의 That이 있다고 그랬어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 춥지 않아 It's not very cold 매우 춥지 않아 이거 몇 번째 얘기하고 있죠 이걸 두 번째 얘기한다고? 어 맞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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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이걸 한꺼번에 가르쳐 주겠냐 다 여덟 개 됐을 한꺼번에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랬다가 여러분 머리 터지고 이제 하얗게 질려갖고 나 영어 안 해 이러면서 막 쌩 지랄하고 막 난리지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알아야지 중일이면 됐습니까 T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좀 멀리 있네요 That is your cap Those are your cap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마찬가지 Those are your cap 만나면 밤에 잠이 안 와야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의문에 대해서 답할 때 This나 That은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뭐 This가 들어있는 질문을 했어 누구가 Is this your book?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거기에 해야 되고 Yes this is 하면 틀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Is this your book? Is that your book? 라고 물어봤는데 Yes that is 또는 Yes this is 하면 틀렸다구요 무조건 대답할 때 반드시 좀 저렴한 용어로 바꿔봐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구요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구요 됐습니까 저렴하잖아 저렴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묻는 사람이 Are those your books? 라고 물어봤어 그렇죠 Are those your books? 어 저것들 네 책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Yes these are Yes those are 하면 내가 나타나서 때릴 거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Yes they are No they aren't 라고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하란 말이야 대답할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A가 말합니다 Is this your book? Yes this is 해석합니다 이거 네 책이니? 그래 이것은 내 책이야 어디가 틀렸지? 어디가 틀렸다고 어디가 틀렸어 안만 길어봤자 안 했다고 꼭 해야 된다고 나 분명히 경고 줬어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화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It is your book? 했더니 Yes it is No it isn't 하지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된다 Yes this is No this isn't 이따구로 하면 너 왜 안만 길어봤자 안 했어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Are these your pants? 했더니 Yes these are No these aren't 이따구로 하면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설명할지 뻔해 자 여기 설명할 거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사실 알고 봤더니 That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다고 했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3번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했어 그렇지 채빈아 그렇죠 1번은 내가 무슨 뜻 뭐 this도 다 마찬가지 this도 그렇고 뭐 쭉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일 먼저 저것 이란 뜻이 있다고 했고 저것이라고 해석할 때 예를 보고 문법적으로 양복 입고 나와서 뭐라 그런다 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not that cold 할 때 that은 무슨 뜻이고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는 이란 뜻이고 얘는 무슨사 부사 어찌시라고요 어찌 춥진 않다고요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번째 뜻 뭐 만드는데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데 그래서 얘는 무슨사 내가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는데 땅콩 땅콩이 있었는데 뭐 떼버리고 얘 떼버리고 지 뜻으로 바꿔준다며 그렇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이걸 보고 접촉사 접촉사라고 한다 접촉사는 접촉해서 죽은 사람이구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저 사람 접촉사 했어 전기에 접촉사 했나 됐습니까 접속사구요 혀를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봐 됐습니까 자 그중에서 요 뜻일 때 사실은 얘도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요거 두가지 종류로 나누면 이렇게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that is my book 하고 똑같은 문장을 하나 써줘봐 이거 사실 니들 뭐 배울 때 배웠어 끝에 잠깐잠깐만 끝에 힌트 좀 주자 끝에 똑같은 문장 끝에 뭘 쓸거냐 하면 mine을 쓸거야 그러면 that is my book 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다 그쵸 that book is mine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that이 지금 두 번 등장했죠 that is my book 할 때 나왔고 that book is mine 할 때 나왔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둘 다 이 that 둘 다 뭐하는 느낌은 똑같애 손가락질하는 느낌은 똑같죠 그래서 둘 다 지지사는 맞아 근데 지지사는 맞는데 얘를 보고 얘를 보고 뭐라고 할거냐면 얘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죠 근데 얘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냐 라고 물어보면 얘를 만약에 암만 길어봤자 해서 it을 해버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it book is mine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죠 얘는 누가 암만 길어봤자 되는거야 that book이 it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that하고 이 that은 조금 다르다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 that은 there is my book 할 때 that은 it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c이란 말이야 명사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my book 할 때 that을 보고 채빈아 뭐라 그런다 알고 있으니까 졸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는 지지 대명사라고 한다고요 근데 that book is mine 할 때 that을 보고는 이 that을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북은 북인데 어떤 북이 내꺼라고 저 책이 내꺼라고 그래서 얘를 보고 난 힌트 다 줬어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얘 무슨 c이라고 내가 방금 증명했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르겠어 지시 형용사겠지 그래서 that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시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로 나뉜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암만 기러봤자 해금은 증명되지 뭐 이거 암만 기러봤자 버전 뭐야 it is my book이죠 얘 자체가 it이 됐죠 그 말은 얘가 명사란 얘기죠 근데 이거 이거 초간단 버전 암만 기러봤자 한 버전은 뭐야 it is my it is my 이거 합쳐서 it이 됐죠 네 그러니까 얘 명사죠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지시 형용사다 오케이 지시 대명사하고 지시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이해되죠 질문 없죠 네 그럼 내가 조사해 오라고 그러면 조사해 오세요 네 자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자 그래서 this와 that은 이 케이크 저 케이크 어떤 케이크 이 케이크 어떤 케이크 저 케이크 해서 뭐로도 쓰일 수 있다 지시 형용사고 형용사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에 꾸미받는 명사가 등장한다 어떤 케이크가 맛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cake is delicious 이렇게 쓰이면 이때는 지시 형용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se are dozer 는 줄여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뭐는 없다 이거 줄여쓰면 되게 희한하게 생겼을 것 같아 이런 거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만날 일이 됐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런 것도 만날 일 없고요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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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돼 발음은 되는데 이렇게 안 쓴다고 근데 이거는 왜 설명하는 거지 줄였을까봐 줄였을까봐 어 그러면 누구는 줄여쓸 수 있는 모양이네 예를 들어서 isn't 줄여지는데 이거 이렇게 줄여쓰죠 이거는 줄여쓴 거 다 알죠 네 이렇게 되죠 이것도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이거는 참 줄여쓸 수 있었나 한번 써볼까 본 적 있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어 당연히 줄여쓸 수 있죠 There's a book 본 적이 없다고 줄여쓸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거 신경쓰지 마시고 머리가 목차고 있다 그래서 This is my book 이딴 거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This is This is This is her skirt 이딴 거 없고요 Dozer his shoes 이런 거 없어요 태빈이는 머릿속에 벌써 다 넣고 꿈나라에서 정리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라 어쩌구 저쩌구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 여기에 This is dead is 는 뭐 할 때도 쓰인다 This is Dead is 는 뭐 할 때도 쓰인다 그렇죠 소개할 때도 쓰이죠 This is my brother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My brother 계속 하려니까 귀찮아서 그 다음부터는 He를 쓸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처음 소개할 때는 지시사를 써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칭 대명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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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수업 끝나고 나면 화성에 도착해 있을 것 같다 됐습니까 너 나중에 그거 뭐야 그 우주비행사 하고 싶은 사람 모집하면 꼭 지원해라 그렇죠 센타우루스 성단으로 가는 사람 뽑습니다 그래서 필요 요구사항 잠을 잘 자야 할 것 뭐 이런거 동면 상태를 잘 견뎌야 할 것 뭐 이런거 있잖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parents 알겠지 설마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Mine이 있는데 이거 뭐 해와라 뽀각 해주세요 여기에 A에 4번에 Mine 뽀각 해달라구요 그 다음에 이거 읽을 줄 알겠지 니들 보니까 지금 읽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아 이거 트윈이다 트윈 트윈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Board가 못 오는가 이 자리에 왜 Board가 못 오는가 Boarding 뜻 모르면 당연히 찾아보시고요 Board도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네 Board 네 아시아에 있죠 네 뭐라고요 Board Board B O R E D 네 이 자리에 Board는 왜 못 오느냐 자 내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왜 말 조사해요 라고 그러냐 여러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인테러스팅 써야 할 자리가 있고 인테러스틱 써야 할 자리가 있고 인테러스티드 써야 할 자리가 있다 라고 설명한 적 있어 없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 묻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남자는 변호사고 요거 어떻게 읽을 거 같아 Lawyer Lawyer 오케이 여러분들 Law가 무슨 뜻인지 찾아와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wyer의 뜻이 뭘 거 같아 변호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비교해서 뭘 알아오면 되겠다 판사가 영어로 뭔지 됐습니까 제가 검사도 조사해 오라고 시키고 싶은데 그럼 또 울 거 같아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신발은 나한테 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녀의 기타니 저 건물은 매우 높니 예? 이 사람은 내 친구고 저 게임은 재밌고 오케이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읽어주세요 인칭 주어라고 안 쓰이는 거 같은데요 잇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이런 난독증 있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지 비인칭 주어 자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 잇 잇 또 번호 몇 개 붙는다고요 잇 잇 잇 잇의 종류도 5개가 있고 어디까지는 1학년 때 배운다고요 3번 여기까지 됐습니까 1학년 때 배우고요 얘 2학년 때 배우고 얘 3학년 때 배웁니다 간단한 잇이 이렇게 다섯 가지 뜻이나 있다니 젠장 별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지금 당장 다섯 개 다 외우라는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아주 천천히 서서히 여덟 번 설명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 뭐라카노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그래서 read a book 해놓고 자 이 책 재밌단 얘기 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the book is interested the book is interesting interesting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얘 대신에 아유 쓸데없이 귀찮네 뭐 쓸 수 있어 1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양복 입고 나와서 뭐라고 이분은 바로 양복 입었어 이분은 바로 1 인칭 대명사 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세 첫 번째 종류 뭐 인칭 대명사 가 뭔데 채비나 음 자 내가 이제 인칭 대명사라고 물어본 근데 만약에 내 나름대로 설명을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갔다가 얘기를 해야돼 인칭 대명사는 그것 이라고 해석을 하고 앞에 나온 단수의 뭔가를 안 만기려봤자 한 것을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미 이미 등장했잖아 내가 책을 한 권 읽었대 i read a book 내가 왜 인칭 대명사 이십 설명할 때 두 문장을 썼겠어 한 문장으로 왜 설명을 안하겠어 됐습니까 i read a book 나 책 한 권을 읽었는데 the book i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 그거 참 재밌더라 이런거 보고 앞에 등장한 뭔가가 앞만 길어봤자 된 걸 보고 인칭 아니 참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이 녀석은 this나 death로 느낌상 this나 death로 바꿔 쓸 수 this나 death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i read a book this is interesting that is interesting 된다고요 얘는 됐습니까 이거 교체가 교체가 가능하다 이게 인칭 대명사 it이구요 얘가 왜 인칭 대명사인데 태민아 얘가 왜 인칭 대명사인데 이라는 뜻이 있고 this나 deat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쵸 앞에 나온 어떤 단수 명사를 덜 대신하는 녀석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내가 더 북 썼는데 여기에 더 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 아까 개 더 북이었죠 여기 아까 더 북을 썼었잖아 그때 더 그러면 여기 그 더 북을 그대로 쓰고 이 더가 더가 등장한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내가 또 바꿔서 물어보면 그때 더는 뭐다 아까 개 됐습니까 내가 읽었다는 그 책 동일한 물건 그 다음에 두 번째 it에다가 간단한 선생님은 예문을 먼저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는 걸 좋아합니다 설명을 먼저 하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건 뭐 쓸래 오늘 창밖을 봤어요 그쵸 창밖을 보고 뭐라 그래요 클라우디라고 쓰고 해석은 뭐다 흐리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바로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비인칭 근데 왜 비인칭 대명사 라고 안 할까 항상 항상 무슨 역할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주어 역할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비인칭 대명사는 항상 주어만 하기 때문에 비인칭 대명사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냥 바로 건너뛰고 비인칭 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또 더 있죠 그쵸 오케이 요거 없앨까 요거 없앨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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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요거 어차피 안 보여요 네 아 됐네 그러면 그쵸 여러분들 자꾸 수업시간에 마음속으로 뭐라고 물어볼까봐 내가 이걸 없애고 싶은거지 영어로 영어로 뭐라고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what time is it now 이러고 있으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비인칭 주어 쓰는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줘야 되냐 비인칭 주어는 어떤 표현을 할 때 주로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번째 뭐 날씨 얘기할 때 아무 뜻없는 이슬 쓴다 두번째 뭐 시간 표현할 때 여섯시다 여섯시다 It is six o'clock 할 때 그것은 여섯시다고 알아줘 날씨 얘기할 때도 쓰이고요 또 뭐 얘기할 때도 시간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 쓰이고요 또 또 뭐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 쓰이나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now? 답해주어 빨리 What season is it now? It is spring 그래서 뭐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 쓰인다 계절 It is spring 그것은 봄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죠 그냥 봄이다 라고 얘기하죠 It is six o'clock 그것은 여섯시 라고 하지 않죠 그냥 여섯시다고 얘기하죠 It is cloudy 그것은 흐리다 라고 하지 않죠 그냥 흐리다 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It is Friday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무슨 뜻이야 몇일인지 묻는거죠 그래서 뭐 얘기할 때 날짜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 쓰인다 It is April 14th 를 해석을 그것은 그것은 4월 14일이다 라고 하지 않죠 그냥 뭐라 그런다 청룡 그냥 안되겠어 그냥 안되겠어 말로만 하니까 자꾸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발사를 시킵니다 자꾸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발사를 시키세요 자꾸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발사를 시키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April 14th 그때 해석이 뭐다 4월 14일이다 4월 14일이다 그것은 4월 14일이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말 한자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데 It is dark 하면 뭐야 It is dark It is dark 어둡다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명암 밝고 어둠 이런거 표현할때도 It is dark 의 해석이 그것은 어둡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봤더니 한 8시쯤 되니까 그쵸 Is it dark at 8? Is it dark at 8? 무슨 소리지 Is it dark at 8? 무슨 뜻이야 Is it dark at 8? Is it dark at 8? 8 8 Is it dark at 8pm? 오후 8시에 어둡냐 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답할래요 여러분들 Yes It is dark 라고 하겠죠 이럴때 사용된 It을 보고 마찬가지 그것 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고 그러고 여기에 비인칭 주어 설명 다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2학기 때 2학기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죠 네 그때 여기에 살짝만 예방접종 차원에서 소개시켜드리면 It is easy to do it 이거 배울꺼야 그것은 It is easy to do it 이게 뭔 소릴까? 쉽게 한다 쉽게 한다 It is easy to do it 쉽게 한다 응 여기에서는 예에 대한 얘기 할꺼야 알았어 That 할게 그래 It is easy to do that 이게 무슨 뜻일까? 아 That is easy 라고 하고있나요? 저것은 쉽다 아니요 이거 숫자 몇개 생각나요? 네개 네개 해줘 내가 했더니 얘기해줘 저것을 하다 에서 2우셨으니까 저것 하는 것 저것을 하기 위하여 저것을 하기 위하여 저것을 해서 중에서 뭐게 저것을 해서 저것을 해서 그런 것은 쉽다 저거 하는 것은 쉽다 저거 하는 것은 쉽다 It is easy to do that 이 It을 보고 뭐라고 부를 것 같애 이름 니들이 한번 지워봐 It is easy to do that 저거 하는건 쉬워 저거 하기 쉬워 It is easy to do that 인칭주어라고 한다 인칭주어라고 한다 인칭주어? 인칭 대명사가 가져간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래서 쉽다 저거 하는 것은 쉽다 쉽다 저거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껏 이름을 공모합니다 뭐라 그릴래? 이거 어때? 바지사장 누가 다 그려볼까? 이거 무슨어야? 주어네요 그쵸? 근데 주어의 뜻은 얘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어 준어야 준어야? 주어의 뜻은 누가 갖고 있지? 주어의 뜻은 어 어 얘가 갖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예정이다 걔를 보고 비인칭 가주어 이 있을 보고 뭐라 부를 예정이다 가주어라고 1학년 2학기 때 배울 거야 가짜 주어란 말이야 가짜 주어가 있으면 무슨 주어도 있게 그러면 얘 그러면 얘 to do that을 보고 진주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얘를 보고 가주어 진주어 표현 또는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쉽다 it is easy what is easy to do that 저거 하는 거 저거 하기 쉽잖아 그래서 이거 배울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1학년 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1번 2번하고 3번하고 공통점이 있네 2번하고 3번하고 공통점이 있네 it is 했어요 뭐라고요? it is 했어요 it is 뜻이 5가지가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2번하고 3번의 공통점이 잇을 쓴다는 게 그게 와 대단한 관찰력이다 또 그래 잇을 쓴다 또 뜻이 없죠 그쵸? 둘 다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없다 this나 that 같은 거 느낌적인 느낌이랍시고 this나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만간 뭐를 만나게 될 예정이다 다음 중 this나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는 it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라든지 또는 저 문장이 5개 나오고 번호가 123455 있는데 전부 다 it에다가 다 밑줄 꺼놨어 그래 놓고는 다음 중 종류가 다른 it을 고르세요 는 이미 만나봤잖아 됐습니까? it이 보기 싫어 오케이 그래서 it이 짧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고 발음하기도 쉽고 쓰기도 편해서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이 불려다닙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랑이 따라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내가 왔어요 후리다 it's cloudy 6시다 it's 6 o'clock 봄이다 it's spring 4월 14이다 it's April 14th 금요일이다 it's Friday 어둡다 it's dark 멀다 it's far 가깝다 it's near 됐습니까? 멀어요? it's far 가깝다 it's near 디스트랙션 되게 심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멀다가 뭐라고요? 오케이 참 영어도 참 안 그래도 공부 잘하는 놈들이 수업시간에 참 이렇게 분잡으니까 머릿속에 참 잘 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결이죠 남들 30분 안에 끝날걸 그렇죠? 나는 한 얼마 하겠다? 나는 하루가 48시간이니까 나는 50분 동안 하겠다 뭐 이런거죠 그렇죠? 맞잖아 니들 지금 보면 수업시간에 공부 태도가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어 나는 하루가 48시간이다 남들 30분 안에 할거 나는 1시간 동안 할거다 어 그렇게 해봐 참 행복하겠다 됐습니까? 자 이 때 it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쓸래 그리고 뭐 this나 this 또는 that으로 바꿀 수 없다 this is six o'clock 입니까? that is six o'clock 이거는 6시고 저거는 6시고 7시고 뭐 이랬습니까? 이것은 흐리고 저것은 비 내리고 이랬습니까? this나 that으로 바꿨을 수 없다고요 멋같은지 물어봐도 된다 그랬죠? 조용히 하시구요 조용히 하라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시키면 하라고요 시키면 안 하는 것들이 마음속으로 준비하라 그러면 자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준비해 주시구요 됐습니까? 여름이다 it's summer 여름이다 it's summer 언제 now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 월요일이다 it's monday when 언제 today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난 아까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이 부분에 그거 전에 한번 만난 적 있는 애 또 나왔지? 그쵸? from my house to the school 전에 만난 적 있는 애 또 나왔죠? 네 오케이 그게 누군데? from a to b죠 from a to b가 뭔 뜻이라고? 그쵸? a에서 b까지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의 집에서 학교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7km다 뭐라고? it's 7km 아니 it's를 왜 안 읽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it's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무슨 7km it's 7km it's 7km it's 7km it's 7km it's 7km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from my house to the school 내가 뭐 읽으라 그러는데 신경 안 쓰고 막 지 멋대로 막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의 집에서 학교까지 7km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 7km it's 7km it's 7km from what to what from my house to the school 나의 학교에서 학교까지 됐습니까? 나의 집에서 학교까지 기억이 더 나아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오케이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날 거야 얼마나 뭔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냐? 어? 얼마나 나이가 들었을 때 들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볼 거고 얼마나 자주인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볼 거고 얼마나 추운지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거고 조용히 하라구요 알겠습니까? 저 그거 얘기했는데요 그니까 마음속으로 하고 있으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8시 정각이라네요 8시 정각이다 it's 8 o'clock 이 대답 듣고 싶겠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울 거 물어보고 있죠? 네 내가 지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지금까지 쭉 했잖아 네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배울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겠냐 초등학교 때 몇 시인지 묻고 답하기 했어 안 했어? 무슨 요일인지 묻고 답하기 했어 안 했어? 어? 무슨 계절인지 묻고 답하기 했어 안 했어? 몇 학년인지 묻고 답하기 했어 안 했어? 네 what grade are you in?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혹시 뭔지는 모르겠지 아니 모르진 않겠지 참 미안 자 September는 원래는 로마시대 전까지는 7월이었어 네 왜냐하면 이게 뭐로부터 온 단어냐면 7으로부터 온 단어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근데 로마 황제 두 명이 네 지 이름을 월에다가 껴넣었어 네 그래서 이거 몇 월 된 거야? 12월 원래 내가 7월이라 그랬는데 로마 황제 두 명이 여 앞에다가 이름을 껴놨다고 그랬으면 얘가 몇 월 됐겠냐? 9월 9월 됐겠지 12월 12월 아이고 많이 두 명이 껴넣었는데 많이도 밀려난다 자 그래서 9월 23일이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거 어떻게 이거 글자로 바꿨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글자로 바꿨으면 오 23 23 3rd 하란 말이죠 23 23 23 23가 아니고요 23 혹시 3rd 가 뭔지 모르는 거야? Who comes Who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Who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Who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왜 날짜를 얘기할 때 1 2 3 4를 안 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쓰느냐 9월에 23번째 날이다 이 뜻입니다 20 20 8 20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듣고 말해 어둡다 Dark Dark jä다 The world It's dark It's dark 어둡다 It's dark quan Where 밖이 어둡답이다 It's dark outside 됐습니까 다크의 반대말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b로 시작하는 단어 다 아이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날씨 묻고 답하기 시간 묻고 답하기 요일 묻고 답하기 계절 묻고 답하기 날짜 묻고 답하기 거리 묻고 답하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모른다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s rainy today 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저거 rain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날씨가 어떤니 할 수도 있고 날씨가 뭣 같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날씨가 어떤니 how is the weather today 할 수도 있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가 뭣 같니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가 어떤니 how is the weather like how is the weather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몇 번이나 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it's summer now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단수로 해야죠 what season is it 뭐 나오 있으니까 나오면 어떤지 what season is it now 무슨 계절 what season is it now 지금 무슨 계절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monday today 해서 mon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day is it now 뭐 today 있으니까 today what day is it now what day is it today 무슨 요일이니 그것은 무슨 요일이니가 아니라고요 그냥 무슨 요일이고 이것이라고 해석하면 나한테 딱 맞을 줄 알아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ay is this 해도 되죠 될 리가 없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seven kilometers from my house to the school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7km 나의 집으로부터 학교까지 나의 집으로부터 학교까지 from my house to the school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그렇지 how far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얼마나 먼지 궁금하면 far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그럼 near의 뜻은 뭐라고요? 가까운 먼 멀리 내가 방금 무슨 얘기를 한거야? 얘가 누구 같다라고 슬쩍 얘기했어 아, short 같습니까? far의 뜻은 먼 또는 멀리 near의 뜻은 뭐? 가까운 또는 가깝게 얘들 둘이 뭐 같다라고 방금 얘기했는지 눈치챘지? 그렇죠? 얘들 둘이 뭐 같다라고 얘기한거야 방금 됐습니까?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난 눈치챘어 알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t's eight o'clock 8시 정각이다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now? 됐습니까? 자, 근데 요거 뭐 그냥 요거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Do you have the time? 라고 물어보면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네? 하지 마시구요 이거 무슨 뜻이다? 몇 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Do you have the time? 시간 있으세요? 아니야 이거 what time is it now? 외국인이 Do you have the time? 하는데 막 쭈빛쭈빛거리면서 어? 나는 솔직히 좀 마음에 드는데 잊으지 마시구요 시계 보세요 얼른 아 요즘 시계야 이렇게 잘 안 보지 이렇게 보지 시간 있으세요 Are you available? Are you available? 좀 적어주세요 LED 하지 마시고 Are you available? Are you available? 네? 너 애인 없어?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이 Are you available? 라고요 Are you available? Ain't availabl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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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의 뜻은 이용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이란 뜻인데 상대방한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Are you available? 라고 묻는다고요 Are you available? Are you available? 자 이제 날짜 묻고 답하기입니다 날짜 묻고 몇 월 며칠이니 가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What date is it 이라고요 며칠이니 What date is it 데이하고 데이트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데이트 맞아 이거 됐습니까 만남을 남녀가 이성관계 이성으로서 서로 만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날짜라는 뜻도 있습니다 데이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두우면 뭐라 그럴텐데 It's dark 라고 할텐데 밝으면 뭐라 그래 It's bright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밝은 환한 bright 어두운 dark bright 말고 bright 밝은 네 밝은 환한 뭐 됐냐 이거 쓰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 It 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할지는 아까 앞에서 다 했습니다 1번 2번 1번 It 에 대한 아까전에 It 몇 번째 첫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란 뜻으로써 앞에 나온 특정한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고 특정한 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이거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문법적으로 이 말 이 단어 자 우리말 설명해서 이 단어를 특정한 이란 말을 왜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저렇게 눈치가 없다 더가 붙어있는 명사 대신에 It이 온다 특정한 거면 아까 나왔던 그것 때문에 특정해서 더를 붙이거나 또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가 다 귀여운게 아니고 나무 밑에 있는 자기가 귀여워 이러면 특정해지는 거 아니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개면 특정해지는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더가 붙어있는 단수명사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It이란 말이야 난 분명히 더가 붙어있는 단수명사라 그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야구한다 I play it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t 대신에 못 쓴단 말이야 I like The Baseball I like The Baseball 앞에 나왔던 그 친구 아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그 친구다 그러면 I play baseball He plays the Baseball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그거를 표현하는 그럼 앞에는 나도 나 야구하고 그 남자에도 야구한다 이렇게 할 때 I play baseball He plays the baseball What to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그래요?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운동을 한다 라는 표현일 때 더 쓰지 말라고 내가 가르쳤지 내가 언제 운동 앞에 더 쓰지 말라 그랬어 그래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국어적인 능력이 조금 배양할 필요가 있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거야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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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고요 이거 보면 혹시 통째로 외우라고 했는 시리즈가 생각 안 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인 더 모닝 뭐라면서 배웠더라 무슨 뜻이라면서 막 외웠더라 인 더 모닝 아 그래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아침에 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말고 이제 이것도 알죠 오후에 알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알 거고 됐습니까 또 디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생각나시죠 왜 또 3이야 4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요사이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사이에 뭐를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더라 정오에 가르쳐 준 적이 있었죠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뭐 시리즈인데 뭐에 대한 대답 시리즈인데 뭐해야 될 녀석들이라 그랬더라 외워야 될 통채로 외워야 될 덩어리들이라면서 얘기한 적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까지 10분 걸린다 자 그래서 여기에 테이크가 4번에 보면 takes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오케이 테이크가 뜻이 참 많은데 여기에 테이크의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은지 생각해 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요거 해보면 재밌겠다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자 이게 두개 다 안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10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겨울에 날씨가 춥고요 오늘은 11월 12일이고 11월 12일이고 오케이 요거 영어로 써오세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먼가요 오케이 그래서 지하철역이 영어로 뭔 거 같아요 지하철역 지하철역이요 서브웨이 서브웨이 스테이션이죠 서브웨이 스테이션이죠 서브웨이 스테이션 이 때문에 빈칸이 몇개야 두개죠 만약에 얘를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였으면 칸이 몇 칸이었어야 됐을까 요거 생각해보면 참 재밌죠 그렇지 않나요 11관이요 요거 해올 수 있으면 해와 보세요 도전 해보세요 오케이 자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였으면 칸은 세 칸이 필요하겠죠 두 칸이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브라이트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조용히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윈디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인서머라는 대답 듣고 싶어 윈디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인서머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오거스트 3r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네 오거스트 네 오거스트 네 오거스트 트랄르 AU가 O 된다고 또 얘기할까요 오거스트 오늘은 3월 1일이고 부산까지는 4시간이 걸린다 이러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T로 시작하는 거 쓰면 아니 그냥 놔둘 걸 그냥 놔둘 걸 아니야 아무 말도 안했어 자 그 다음 포커스 19 제목은 부정 대명사인데 선생님은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 녀석은 결국 뭐하고 관계가 있냐 뭐 100%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랑 연결되는 문법은 뭐다 부정관사 아유 똑똑하네 부정관사랑 관계가 있어 됐습니까 얘는 부정관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부정 대명사는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이 말을 자꾸 본 적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중학생들 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 뭐 I have a sister 해놓고 동그라미 1을 사겠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뭐 할 것 같아 he 로 시작할까 he is a student 그 다음에 3번은 뭐 할 것 같아 3번은 뭐 양치질하는 거 자꾸 생각나는데 I brush my teeth I brush my teeth 3 times a day 해놓고 뭔가 숫자 1 2 3 써놓고 세 문장 했으니까 얘 지금 요 위에다가 뭐 쓰면 될까 뭐 쓰면 될까 그래서 I have a sister 뜻은 뭐고 나는 누이가 한 명 있대죠 그래서 이 어를 보고 뭐라 그래 뭐 대신 쓰인어 원 대신 쓰인어 원 대신 쓰인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many sisters do you have 맨 뒤엔 내가 분명히 복수명서 와야 된다 했죠 넌 누이가 몇 명이니 How many sisters do you have I have one sister 그래서 원 대신 쓰인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He is a student 에서 이 대답이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Okay How many students is he 하나요? 되게 졸라 웃긴 질문이다 How many students is he 이거 바보 아니야?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How many sisters do you have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쉽답시고 How many so you don't you is he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몇 명의 학생이니 그 남자는 몇 명의 학생일까 그 남자는 분신술 막 씁니까 그러니까 얘는 How many sisters do you have 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를 보고 그래서 원 대신 쓰인어 라고 그랬고 얘를 보고 자꾸 이 어를 보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으면서 그때 자꾸 불특정한 어떠고 저쩌고 이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ree times a day on은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두 개 생각나셔야지 every랑 each는 안 가르쳐줬구나 for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everyday 매일매일 세 번씩 하루마다 하루마다 폴가 뭐뭐마다 라는 뜻이 하였죠 하루마다 세 번씩 그래서 얘는 원으로 바꿨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 지금 여기에 부정 대명사는 결국 1 2 3 중에서 뭐랑 관계 있는 거다 2번이다 그래서 여기 자꾸 불특정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 대명사 원은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쓴다 라고 안 써 있어 만약에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제목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it이나 day로 제목이 바뀌어야 돼 됐습니까 근데 같은 것이라고 안 하고 같은 이라는 말 뒤에 뭘 붙여놨어 같은 종류 의 만 가지고 부족하자 종류의 다른 것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인데 다른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게 바로 뭐다 부정 대명사 원 또는 ones다 자 원도 있고 ones도 있다고 밑에 보이고 있죠 어떨 때 원을 쓰고 어떨 때 ones를 쓰는지는 대충 여러분들이 미리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수 명사일 경우에는 ones를 쓴다 그럼 뭘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자 지금 원을 써야 하는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it이나 he나 she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ones를 써야 할 자리에 뭘 쓰면 잘못된 표현이 된다 day 물론 상황에 따라서 they or not them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he she it이나 day는 뭐를 가리킬 때 쓴다 앞에 나온 걸 다시 이걸 보고 그래서 he she it의 양복 입고 이름은 뭐고 인칭 대명사고 저렴한 버전 이름은 뭐야 안만 길어봤자 왜 안만 길어봤자 쓸 수 있는 거야 앞에 나왔던 걸 또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걸 보고 무슨 대명사라고 한다고 구정 대명사 구정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고 저 졸고 있죠 그렇죠 점점 그렇죠 어떤 애들은 막 갑자기 막 안두르메달 로 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아주 천천히 서서히 조금씩 안두르메달 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주노 경우는 이런거지 머리도 어느정도 이동안 잘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는데 다만 아직 이 여기가 어때 이 마음이 아직 중학생이 아닌가 아직 초딩인거지 그렇죠 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옆에 이제 친구가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잘 안들리던 볼펜 딸깍 거리는 소리가 자꾸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죠 옆에 또 볼펜 뭐 연필 떨어뜨리면 뭐 그 전에 신경 안쓰였는데 자꾸 신경쓰이게 되고 그렇죠 뻔한거 아니야 난 니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왜 원을 쓰는지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a가 얘기하는거 둘이 대화하는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한 문장만 얘기하고 치우는게 아니고 두 문장을 얘기합니다 첫번째 설명하는 문장에도 두 문장 나오고 두 번째 설명하는 문장에도 한 문장만 나오는게 아니고 두 문장이 나오고 있죠 자 첫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need a watch I need a watch 라고 하는걸로 봐서 시계 갖고 있어 안갖고 있어 안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필요로 한다 손목시계를 이러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Can you lend me one Can you lend me one 이러고 있죠 Okay 그래서 lend 뭐하다 Okay 그래서 너는 살 수 있니 나에게 하나를 사다 이거 사다 이거 말고 b로 시작하는 단어 아니야 5 랜드의 뜻은 뭐하다 5 랜드의 뜻은 뭐하다 6 7 7 Can you lend me one 그럼 여기에 나는 I need a watch 나는 손목시계가 하나 필요한데 너는 나에게 하나 빌려줄 수 있겠니 이러는거죠 그럼 하나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특정한 시계를 원할까 시계면 상관없는걸까 시계면 상관없는걸까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Can you lend me it 하면 된다 안된다 It 돼 안돼 Can you lend me it 될까 안될까 될 리가 없죠 자 만약에 it 이라면 이거는 뭐 대신 온 it이야 더 왓치 대신 오는거죠 Can you lend me the watch 나에게 그 시계를 빌려줄 수 있겠니 된다 안된다 안된다고요 Can you lend me the watch가 아니고 뭐다 Can you lend me a watch라고요 이 어는 어를 쓴 세가지 이유 중에서 뭐죠 두번째 이유죠 시계면 상관없이 나한테 하나 상관없으니까 한개 빌려달라는 얘기죠 Can you lend me the watch 하면 안된다구요 어 빌려달라는 사람이 시계를 가립니까 시계면 상관없는겁니까 지금 아무 시계나 상관없으니까 하나 빌려달라는거죠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시계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빌려달라는거지 나는 그 시계를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아니라고 네 어 나는 꼭 그 시계를 빌려가야되겠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 Can you lend me the watch 이랬겠지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네 아무 시계나 상관없으니까 하나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Can you lend me the watch 가 아니고 뭐다 Can you lend me a watch 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어 watch 대신 쓸 수 있는게 뭐다 어 watch 암만 길어봤자 하니까 뭐가 됐다 원이 됐다구요 원이요 더 왓치라면 잇이라고 내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다 도대체 뭐 전부 이게 무슨 뭐 휘발유 증발하듯이 날라가 버리는겁니까 알코올 램프에서 알코올 증발하듯이 날라갑니까 Can you lend me the watch 가 아니고 Can you lend me a watch 나에게 아무 시계나 상관없으니까 하나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왓치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어 왓치기 때문에 그래서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I have red gloves 내가 뭘 갖고 있답니까 빨간 장갑 내가 빨간 장갑 갖고 있대죠 근데 she wants the same ones라고 하고 있죠 그녀가 뭐 한답니까 원한대죠 뭘 원한대요 똑같은 것들을 원하죠 그녀가 원하는 건 내 거를 뺏어가고 싶은 거죠 지금 아니죠 똑같은 종류의 다른 장갑을 원하는 거죠 어 내 걸 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녀가 지금 알겠습니까 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사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 그래 그녀가 욕심쟁이야 우리 누나야 우리 언니야 그렇다면 I have red gloves인데 언니가 내 걸 뺏고 싶다 라는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I have red gloves she wants 다음에 그럼 뭘 쓰면 그녀가 내 걸 뺏고 싶다 라는 얘기가 될까 I have red gloves 비교입니다 여기에 비교 비교해서 언니 언니 여기에 she가 언니 언니가 누나라고 칩시다 근데 위에 문장은 나는 빨간 장갑 갖고 있는데 누나 언니가 똑같은 장갑을 원한다 엄마 나도 저거랑 똑같은 거 사줘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야 근데 밑에 두 번째 여기에는 I have red gloves 똑같이 나왔어 난 빨간 장갑 갖고 있다 근데 얘가 무지하게 못 했어 내 걸 뺏고 싶다면 그때는 she wants 다음에 뭘 쓰면 내 걸 뺏고 싶어 하기를 더 그렇죠 red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죠 더 gloves 그럼 이건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야 dem이 된다고요 이때는 she wants the same ones 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이것만 똑같이 빼겨 적으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만약 이 설명은 뭐다 만약 동일한 것을 동일한 이란 말도 여러분들한테 같은 것 이랍시다 같은 것을 원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대답을 들어보면 이 정도까지는 설명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됐습니까 니들 국어가 제일 어려워 맞아요 진짜 아 그니까요 이번에 스윙표가 하는데 뭐 단어를 해요 이유라 오케이 왜 국어 원래는 옛날에는 국어를 그렇게 좀 철렁하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즘은 국어를 되게 좀 난이도를 높여서 가르치더라고 왜냐 애들이 뭔 말을 못 알아들어 만약 같은 것을 원한다면 원이요 아니 이거 이거 시 원스 더 글러브즈 또는 시 원스 댐을 썼을 때 원 원 원이라고 원으로 보이는 그래 원 원으로 보여요 아니다 옷으로 보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the same ones 그냥 글러브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지금 설명을 도가 붙어 있을 때 안 들어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이 도는 이 도를 쓴 이유를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이 앞에서 더 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랑 관계가 없어 얘는 누구 땜에 온 거냐 누군가가 여기에 나온 누군가가 더 를 무지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온 더야 누가 더 를 무지하게 좋아하냐 얘 same 이라는 녀석이 똑같은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I have same books 라고 안 써 얘는 뭐를 꼭 붙여달래 same 앞엔 더 를 꼭 붙여달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앞에 나왔던 그거라서 더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뭔가 특정한 거라서 더도 아니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더도 아니고 더 선 더문 뭐 이것도 아니고요 악기 연주한다에 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얘는 same이 same 더를 좋아하는 또 다른 형용사 하나 더 있는데 뭔 only였더라 the only 같은 거 only 같은 형용사도 더를 좋아합니다 same 도 그냥 안 쓰고요 I have same books 가 아니고 I have the same books 얘가 얘를 좋아해서 붙은 더지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she wants the gloves 하고 she wants the same gloves 할 때 똑같이 더가 쓰였는데 얘랑 얘는 아무 상관없는 더야 이 더가 여러분들 이 앞에서 배웠던 더입니다 얘가 정관사 더고요 얜 정관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얘가 same이 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 나온 거야 여자애들 화장실 갈 때 꼭 같이 가는 것처럼 됐습니까 예 나는 어떤 specific한 걸 얘기한 거야 general한 걸 얘기한 거야 내가 specific한 케이스를 얘기한 거야 general한 케이스를 얘기한 거야 general한 케이스를 얘기한 거지 저는 어떤 특정인의 specific한 particular certain한 케이스를 얘기한 게 아니죠 됐습니까 아 진짜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졸라 재수없죠 일상생활에서 오늘 fantastic amazing wonderful 한 날이에요 지랄하고 있네 한국만 하면 될 걸 그게 있어 보이는 거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부정대명사 one은 앞에 나온 특정한 명사를 가리키는 it이나 또는 day와는 구분된다 됐습니까 one하고 it one 쓸 자리가 있고 it 쓸 자리가 있다 됐습니까 one 쓸 자리가 따로 있고 day 또는 damn 이런 걸 써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 자 그래 둘이 대화합니다 A가 너는 그 드레스 마음에 드니 라고 묻고 있죠 너는 그 드레스 마음에 드니 do you like the dress 했더니 그래 난 마음에 들어 i like it i like it 그러면 i like a dress i like the dress 자 자 이거 1,2,3,4,5 중에 왜 나온 더야 너 할 날 너 할 날 너 할 날 이며 아까 그거죠 됐습니까 아까 네가 얘기한 그거 동일한 거죠 그래서 1번 2번 이후로 쓴 더니까 그래서 i like one 할 수가 없다 자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어 해놓고 여기도 못쓸까 i will 다 못쓸까 find 할래? i find okay 이 뒤에 뭐 쓸래 i will i will i will on on it 자 알맞은 거 골랐죠 예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i lost my i will find 자 it i will find the book 더 북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올린다 난 그것을 찾을 것이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i will buy 원 쓰기 전에 뭐 한번 써보자 어 북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쓰면 안되고 it 쓰면 안되고 뭘 쓴다 i will buy 원 을 쓴다구요 아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네 끝 끝 끝 그럼 이렇게 바꾸겠죠 네 됐습니까 i lost my books i will find 해놓고 고르라는 건 뭐하고 뭘까 원스냐 데미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빈이 준비됐어 최빈이 준비됐어 네 최빈이 준비됐어 최빈이 준비됐어 준비됐지 어 알맞으면 골라가서 쫙 읽고 화장실 갔다 오면 되겠다 i lost my book i will find i will find dame i will find dame 쓰기 전에 뭐 쓸래 i will find dame 쓰기 전에 뭐 쓸래 i will find dame 쓰기 전에 뭐 쓸래 뭐라고 뭐 복수 어 오우 못 갈뻔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알맞은거 넣어서 읽을 준비됐지 아이 롤스부터 시작해 주세요 진짜 알바된 거 골라서 읽어달라니까 빨리 해 원스 쓰기 전에 뭐 하나 써보자 그래서 얘 대신에 알겠습니까 결국 이거 설명 거의 똑같은 거 설명하는 게 무슨 문법 설명할 때였어 정관사 부정관사 설명할 때였죠 그래서 이게 같은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원스라는 복수가 있는 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래 그래서 여기에 A에 1,2,3,4,5에 2번에 보면 여기에 더 있죠 그쵸 완성하고 나서 이거 더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뭔지 어 선생님 더 를 쓰는 이유 1번부터 5번까지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눈치 빠른 사람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걸 6번까지 있기 때문이다 6번까지 있기 때문이다 더 를 쓰는 이유가 월크 사전 찾아보면 뜻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그중에 애는 당연히 무슨 시일까 일단 여기에 더 컴퓨터 더즌 워크니까 일단 무슨 시 자리에 확실히 있어 하다 시 자리에 동사자에 있는 거 확실하죠 그럼 동사에 여러 가지 뜻이 나오겠죠 월크가 동사로서 뜻이 많은데 그중에서 여기에 월크는 무슨 뜻이 어울리는지 자 여기에 2번에 더 쓴 이유가 1 2 3 4 5 중에 뭔지 조사해보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월크가 뜻이 많은데 동사로서 뜻 여러가지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찾아오라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보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시브 보이죠 4번에 당연히 못 찾아오라고 할 것 같아요 반대말이겠지 뜻은 물론 사람 어딨어 그게 지금은 대답하는 시간이다 조용히 입구 닦고 있는 시간이다 입구 닦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 칩이 보이죠 네 칩의 반대말 뭔지 궁금해 죽겠네요 왜 웃지 조용하세요 아 놀랬네 갑자기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5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문법적으로 따지면 써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보여 아 많이 보여요 아씨 선생님 실력이 없나봐 나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뭐를 배웠는데 그때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뭔가를 두 명이 두 녀석 여기 있으면 안 되네 조용히 하는 시간입니다 이쁘다 이쁘다 찍었단 얘기는 뭐야 찍었단 얘기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찍은 것도 실력인데 네 그거는 시험 칠 때 얘기고요 시험 칠 때 찍어서 듣죠 아이고 사운걸이요 네 네 F요 그 다음에 4번에 B에 4번에 보면 여기 디즈가 보이는데 왜 디스를 쓰면 왜 안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C에 1번에 보면 Dory가 보이는데요 반대말이 궁금하고요 뭐 이레이스라는 다 알겠죠 설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에 1,2,3,4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른 원이나 또는 뭐 원스나 또는 뭐 이시나 또는 데이나 댐을 다른 걸로 바꿔쓰세요 만약에 뭔가를 고쳤는데 고쳤더니 이 자리에 원이 와야된다 치자 그러면 그 원이 뭐 대신 왔는지 써달라고 원스로 고쳐놨으면 이 원스를 뭐로 또 고쳐 쓸 수 있는지 이실 써야된다고 해서 내가 이실으로 고쳐놨으면 그 이시 뭐 대신 왔는지를 써달라고요 네 만약에 데이나 댐을 어딘가에 써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데이나 댐을 댐이 뭐 대신 왔는지를 써달란 말입니다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가지고 새것이 필요하구요 나는 분홍색 신발 안좋아하고 난 파란걸 좋아한답니다 다음 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20 오케이 뭐할 Z자에 뭐할 귀자라 그랬더라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다시 되돌아온 다시 되돌아온다고 집 나갔었나 오케이 자 이 제 귀 일본놈들이 하여튼 이름 지었어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이게 누가 답니다 누가 뭔가 하면 어떤 행동이 마치 발사되는 거라 치자 이 일본놈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 이랬어 그럼 내가 사랑을 발사했어 됐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를 마치 내가 사랑을 팡 쌌다라고 치자 그쵸 근데 이 발사한 총이 지구는 둥그니까 휙 날아가다가 다시 누구한테 맞았어 나한테 맞았어 됐습니까 내가 사랑을 팡 쌌는데 그쵸 휙 이 지구 한바퀴 돌고 나한테 딱 맞았어 그러면 내가 한 행동이 다시 내 자세한 행동에게 되돌아왔지 네 그쵸 그러면 내가 쏜 사랑을 내가 다시 맞으면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가 된다 나는 사랑해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me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팝송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거 나오기도 해 I love me I love me 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그건 틀린 표현인데 왜 쓸까 나 그렇지 멋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고치면 I love myself 라고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얘들은 다 외워 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이 좀 부족하지 왜 집 챙겨놓고 있어 내가 아직 딜방 안 끝났는데 자 지금 용법이 제기조용법 강조조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용법이라는 이름은 안 쓸 거고 뭐로 사용된 경우다 수거로써 사용된 경우도 얘기할 거야 수거가 뭐지 이거 숙회인가 수거 뭐 수거 그러면 뭐 생각나 머릿속에 내가 김관하다 옆에 막 지나가고 있는 애가 지나가고 있는 애가 지나가고 있는 애가 야 수거 이랬어 뭐가 떠올라 아무거나 떠올랐는데 핸드머니 핸드머니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네 어 또 뭐가 떠올라 수거예요 수거 이랬어 또 수거 유리한 단어랑 많이 떠올라 또 수거 이랬어 뭐가 떠올라 아무거나 막 떠오른다 물고기 물고기가 약간 난다 아 그치 보듬어 수거 또 뭐가 떠올라 아 집 가고 싶다 응 이런 타고 비프라우드 오브 아 대통령 좀 어려운 거 기억나고 싶다 비프라우드 오브 수거 맞지 똑똑똑똑 아무 생각이 없다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오케이 어디 어디에 직업 사사 비 레이포 뭐뭐를 잘하느라 비프라우드 오브 뭐뭐를 잘하다 비 비 비 하스에 이거 헤어졌는데 에? 하스에 이거 헤어졌는데 뭐하니? 뭐뭐를 잘하다 잠시만요 잘한다 아 이거 하고 영원히로 하네 뭐냐? 저희 이거 안 했는데요 그거 안 했는데요 안 했다고? 비굿 앳을 안 배웠다고? 비굿 앳이요? 비굿 앳이요? 비굿 아이엔 굿 앳 베이스볼 안 배웠다고? 비굿 앳이요? 비굿 앳 알아 그래 너네 교과서라고 내가 지금 펼쳐볼까 너네 1 2 3 너네 지금 한 몇 과쯤 하고 있냐? 2과쯤 하고 있지 2과 응? 잘하는 거 묻고 답하게 했어 안 했어? 아 오늘 2장 응? 아 오늘 2장 아 아 죄송했어 죄송했어 너머를 잘하다 비굿네 너머를 이롭다 아 이롭다 이롭다 뭐뭐에 도움이 된다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이롭다 비굿 4 비굿 4 비굿 4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 묻고 있을까? 아니요 옛날에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했던 거 비굿 4 몇 번 얘기했다? 네 번 얘기했어 아 앞으로 네 번 남았어 정답 네 오케이 친구들 안녕하십니다 아 아 집에 안 산다 왜 집에 안가? 아 화거리 더 있구나 너 왜 싱글 번거로 쓰면서 그 단판의 짓거리니 감사합니다.